탄수화물을 좀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떡은 항상 냉동실에 조금 쌓아놓고 일하러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녹여서 나가면서 먹고 또 친구들 만나면서 카페 가서 디저트로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빵을 먹고 나면 또 그렇게 라면이 또 땡기거든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빵 같은 거 먹으면 떡볶이나 라면 또 이런 게 또 땡기죠. 근데 정가훈 씨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지금 어머님이 지금 계속 표정이 안 좋으세요. 건강 생각 안 하고 막 끝없이 자식도 있는데 애 생각도 안 하고 집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때 보면 진짜 애 같으면 한참 때리고 싶은데요. 근데 탄수화물 많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안 좋은 거죠? 네, 탄수화물 좀 많이 드신다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은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이 뱃살에 쌓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한번 내장지방 영상 보실게요. 저게 내장지방이에요? 저 누런게? 너무 징그럽다. 저게 제 뱃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볼 때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 저기 보이는 누런게 다 내장지방인데요. 이 내장지방은요. 저렇게 내장 주변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장기 내부나 장기 사이사이 공간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찌기는 쉬워도 굉장히 빼기가 어렵습니다. 맞아. 내장지방은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내장지방이 뿜어내는 염증이 무려 3만 6천여 가지의 전신질환을 유발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만성 염증성 질환인 분 중 5명 중에 3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저게 어디 내 몸속 어딘가에 장기 사이사이에 껴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저런 내장지방이 내 몸에 있으면 진짜 안 아플 수 없겠고 뱃살 관리 나름대로 조금씩 한 것이 좀 다행이다 싶긴 한데 네.